자 비교 파트 워크북으로서 이제 마무리하고 곧 시험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커스 50일에서는 참 그나저나 비교 파트는 뭐하고 나서 한다고 그랬더라. 그렇죠 형용사 부사 그걸 의미를 얘기하면 어떤 씨와 또 어찌 씨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비교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비교라는 거 자체가 총 몇 가지 크게 봤을 때 총 세 가지 비교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비교는 문법 제목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원급 비교라고 그랬죠. 원급 비교를 의미로 해석하면 누구누구만큼 어떤 또는 어찌 슬슬 이제 우리말로 얘기해보면 나는 너만큼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난 너만큼 빠르게 달릴 수 있어 I can run as fast as you 이런게 원급 비교들 나는 어찌 달릴 수 있다 너만큼 빠르게 as fast as you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비교는 또 뭐 원급 비교가 있었고 그 다음 그 다음 뭐 비교급 비교가 있었죠 비교급 비교를 우리말로 하면 누구누구보다 더 어떤 또는 더 어찌 난 너보다 키가 더 커 I am taller than you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교 하기 전에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의 공통점이 있었으니 얘들은 비교적으로 마치 뭐와 같다 양팔 과학시간에 봤죠 양팔 저울과 같다 됐습니까 그 말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만약에 이런식으로 표현되면 이거 원급 비교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식으로 표현되면 이건 비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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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양팔 저울이란 건 뭔가 두 개 또는 두 개의 집단 뭐 예를 들어서 올해 개봉된 영화들은 작년에 개봉된 영화만큼 재미있다 코끼리는 고래보다 더 가볍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물건이나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반면에 지금 세 번째 할 비교는 무슨 비교입니까 최상급 비교죠 최상급 비교 의미로 보면 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뭐 들 중에서 그렇죠 가장 어떤 또 가장 어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어디에서 그렇죠 어디 어디 안에서 가장 어떤 가장 어찌 이것이 있었죠 뭐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우리발에서 키가 제일 커 그러면 she is the tallest 우리발에서 in my class 이렇게 한다 했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뭐 몇 가지 짚어보면 최상급은 더 를 좋아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들 중에서 하면 of 플러스 복수명사 자 어디 어디에서 할 때는 in 플러스 단수명사 in my class 했죠 만약에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기억하면 she is the tallest of all my 여기서 중요한 게 프렌드가 아니고 프렌즈 내 친구들 모두 중요해서 she is the tallest of all my friends of 플러스 복수명사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우리가 비교라는 이 문법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원급의 형태가 어떻게 되고 비교급의 형태가 어떻게 되고 최상급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뭐 heavy 일단 뜻이 뭐니까 무거운이니까 어떤 식으로 그럼 얘 가지고 더 무거운 가장 무거운 알죠 더 무거운 heavier 가장 무거운 heaviest 이런 거 beautiful 이런 것도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배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포커스 51에서는 규칙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급에다가 er이나 est를 붙인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로 나와 있는 작은의 3가지 종류죠 작은 small 더 작은 가장 작은 smallest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e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차피 er이나 est를 붙이기 때문에 그냥 er이나 est만 붙인다는게 두번째 규칙이었죠 예로 나와 있는 건 넓은 이란 뜻의 large 입니다 넓은 large 더 넓은 larger 가장 넓은 largest 어차피 e로 끝났기 때문에 er이나 est만 붙이면 된다는게 두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뭐 단모음 단자음 이렇게 있는데 big을 보면 이걸 자음모음을 써보면 자모자죠 그쵸 이렇게 자모자로 끝나는 경우에 마지막 자음을 한번 더 쓴다 그래서 큰 더 큰 가장 큰 이렇게 생겼죠 큰 big 더 큰 bigger 가장 큰 biggest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자음 모음 중에서 우리가 자음을 뭔지를 익혀두는게 편하겠어요 모음이 뭔지를 익혀두는게 편하겠어요 그렇죠 모음이 뭔지 영어에서 모음이 무엇인지 익히는게 훨씬 낫겠죠 왜 그렇죠 모음은 5개밖에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모음 뭐가 있다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모음에는 뭐가 있다 a e e o u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모음으로 착각하기 쉬운 두 글자가 있죠 누구하고 누굽니까 그렇죠 순서대로 w 하고 y는 얘들은 얘가 u 소리 나고 얘가 i나 e 소리 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모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얘들은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모자에서 여기에 뭐 여기에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가 a 나 e 나 i 나 o 나 u가 있고 다시 자음이 나오는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 더 쓴다는게 세 번째 규칙이었구요 그러니까 그 다음 네 번째 규칙 자음 플러스 y 그럼 모음 플러스 y는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는 y를 i로 바뀌고 e r 이나 est 한다 이거 비슷한 거에서 배웠어요 에이 얘가 어떻게 형태 변화할 수 있었더라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거는 전혀 여기서 전혀 다르니 물론 y가 i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뭔가 덧붙여 쓰는 거는 같지만 이거는 이속에 이게 뜻이 공부하다죠 하다시죠 기본적으로 두가 들어있죠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건 두 말고 뭐가 들어갈 때 얘기입니까 더드 들어갈 때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도 배운 거 같아 얘가 어떻게 된다 family lead 되는 거 이런 것도 어디서 본 적 있죠 그쵸 이거랑 비교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 그쵸 맞습니까 y를 i로 바뀌고 뒤에 뭔가 더 쓰는 건 맞는데 이거는 주소가 어디였더라 이건 복수형에 대한 얘기였죠 명사의 복수형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였고 여기서는 뭐 y가 i로 바뀌는 거 같지만 여기 형용사하고 부사의 유효급이라든지 최상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더 행복한 가장 행복한 행복한 happy 더 행복한 happier y를 i로 고친 다음 er 가장 행복한 happiest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이건 자음 플러스 y인 경우고 모음 플러스 y는 아니겠죠 문제풀이 하다가 보면 모음 플러스 y인 경우도 만나보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ful로 끝나거나 os로 끝나거나 ing로 끝나고 interesting 같은 거겠죠 그쵸 exciting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creative 같은 거겠죠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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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인 어떨시 말하니까 더 창의적인 more creative the most creative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famous 그쵸 beautiful 이런 식으로 끝나는 여섯과 삼음절 이상의 단어라고 했는데 삼음절은 이걸 설명해 드리면 단어 안에 모음소리가 세 번 이상 나는 애를 얘기하는거구요 모음소리라 그랬어 모음소리 모음소리 예를 들어서 뭐 이런거 이따 치자 그러면 important 그러면 여기 모음 하나 있죠 e 소리 나고 있고 여기 o 소리 나고 있고 여기 어 소리 힘 빠져서 어 소리 나고 있어요 그래서 important 가 되고 지금 모음소리 세 번 났죠 중요한 이란 뜻의 형용사니까 더 중요한 하고 싶으면 more important 가장 중요한 하고 싶으면 the most important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건 뭐 이게 뭐 삼음절 이상의 단어인지 뭐 FUL로 끝났는지 OUS로 끝났는지 뭐 dangerous 비교급이 뭔지 이런 것들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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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있으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와야되는거지 이거 OUS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외울 대상은 아닙니다 dangerous dangerous more dangerous 알겠습니까 important 턴터가 어딨습니까 이런거 없단 말이에요 more important most important 해야 되는거고 이것들은 뭐 interesting 있다 interesting girl 이런거 없단 말이에요 more interesting 해야 되는거고 이런것들은 여러분들이 꽉 보고 뭔가 틀린게 dangerous 이런거 있으면 틀렸다는거 알아야 되는거지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다 외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OUS로 끝나는 예를 보여주고 있네요 유명한 famous 더 유명한 more famous 다 이랬으면 오히려 편할거 같아 안그래요 그래서 가장 가장 유명한 the most famous 이런식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가 규칙이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문제 이따 풀어보겠구요 그 다음에는 불규칙이죠 불규칙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 지금까지 배워온 불규칙은 이런것들이 있어 네 뭐 푸시핏 된다든가 차일드가 칠드런 되는 불규칙 이라고 배웠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다른 불규칙은 뭐가 있었냐 이런것도 우리가 불규칙이라면서 익힌 적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불규칙은 굳이 뭐 된다 배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베스트가 된다 자 얘들은 다 불규칙은 맞지만 주소가 다 다르죠 그쵸 푸시핏 되고 차일드가 칠드런 되는건 불규칙은 불규칙인데 이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무슨 시에 이게 다 무슨 시야 명사에 불규칙 복수형이라면서 배웠던거죠 이거 그쵸 그 다음에 고 엔트건 시소신 논유 넌 something thought 는 동사의 불규칙 보기 편하구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불규칙은 형용사 어떤이 더 어떤 가장 어떤 될 때 good어 good 이스트 이런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규칙은 맞지만 어디에서 얘기하는 불규칙인지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sounds good 그랬더니 옆에서 sounds better 그랬죠 그쵸 됐습니까 I got a good grade 했어 그랬더니 80점 맞아 내가 I got a good grade 그랬더니 85점 맞아 내가 옆에서 I had a better grade 그랬죠 그랬더니 옆에 100점 맞아 내가 뭐라그런다 I had the best grade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I can speak English well 그랬더니 I can speak English better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애가 I can speak English 더 best 라고 얘기하는 그런거였죠 그래서 good better best 구요 good과 well은 왜 자꾸 같이 나옵니까 얘는 뜻은 좋은이죠 well의 뜻은 잘이죠 둘이 무슨 관계입니까 얘는 뭐고 얘는 뭐예요 부사죠 원래 형용사에 뭐 붙여서 부사 되는게 정상이다 ly 구 들리가 없고 well 이었죠 이것도 불규칙 부사형이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굿 베러 베스트이며 well 베러 베스트다 반대말 bad ill 이거 하나 빠졌네 못 빠졌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죠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죠 배들리도 있었죠 배드의 뜻은 나쁜이구요 배들리의 뜻은 나쁘게 또는 심하게란 뜻이라 있습니다 배드는 형용사 배드는 부사 그 다음에 일의 뜻은 뭐였더라 아픈 병든 이었죠 sick하고 비슷한 뜻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배드 월스 월스트고 배들리 월스 월스트고 일 월스 월스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애가 뭐 감기 걸려서 아파 I'm ill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내가 감기에 코로나까지 겹쳤어 그럼 I am worse 그랬죠 그럼 그 옆에 있던 내가 감기에 코로나에 장염까지 걸렸어 뭐라 그러겠다 I am the worst 내가 제일 아파 이렇게 얘기해야겠지 자 그 다음에 Many books money 이거 또 되는거 있나 없죠 Much books money 됐습니까 또 되는거 없죠 하여튼 어떤 애가 책 열 권 갖고 있어 뭐라 그래 I have many books 라 그랬다 치자 열두 권 갖고 있대 내가 옆에서 뭐라 한다 I have more books than you 그랬더니 옆에 백 권 갖고 있는 애가 뭐라 한다 됐습니까 I have the most books of you 너희들 중에서 내가 책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어 됐습니까 워크북 다 해왔지 워크북 다 해왔지 워크북 다 해왔지 자 그 다음에 천 원 갖고 있는 애가 뭐라 그런다 I have much money 그랬더니 오천 원 갖고 있는 애가 more money 만 원 갖고 있는 애가 I have the most money 이렇게 얘기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리틀은 또 얘기합니다 리틀 보이 할 때 리틀 얘기하는 거예요 리틀 머니 할 때 리틀 얘기하는 거예요 리틀 머니 할 때 양 양이 적은 더 적은 가장 적은 최소의 라는 뜻이라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만 원 갖고 있는 애가 뭐라 그랬더니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어 그랬더니 5천 원 갖고 있는 애가 I have less money than you 그랬죠 옆에 천 원 갖고 있는 애가 least money of you 그래서 little less least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순서 이 late 라는 단어의 뜻이 뭐 일단 late는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뭐라고 그랬냐 무슨 뜻도 있고 늦은 이란 뜻도 있고 또 또 늦게 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 lately란 단어가 없다고 그랬죠 뭔 내는 내야 lately가 있는데 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고 얜 최근에란 뜻이고 late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단어라 그랬어 그 얘기 했었는데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 다음의 그니까 뭐 순서상 첫번째 다음의 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이 뜻을 이제 한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 오케이 오케이 1등으로 들어온 애가 I came in late 라고 했다 치자 그쵸 그쵸 그럼 2등으로 들어온 애가 옆에서 뭐라고 했다 I came in later 라고 두개 있는 t 두개 있는거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꼴등으로 들어온 애가 I came in the last of you 너희들 중에서 내가 제일 꼴찌야 I am I came in the last 그래서 late later last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자 라는 뜻으로서 see you later 여기 t가 하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자 얘 일단 스펠링은 l a t e s t 고 됐습니까 읽기는 어떻게 읽는다 그랬더라 latest 라 그랬구요 latest의 뜻이 뭐라 그랬더라 가장 늦은인데 실제로 우리가 애 가장 최신의 그렇죠 아이폰 14 프로 갖고 있는 애가 I have the latest smartphone 이라고 얘기한다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ate 가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late later latest 가 되기도 하고 late later last 가 되기도 한다는 거 됐습니까 이게 주의해야 될 상황이고 어 이거 안 나왔나 이거 안 했나요 이거 안 했나요 쏴 그래 이건 2학년 때 나오나보다 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그냥 단어를 한 거라 했어 지금까지는 단어 자 실제적으로 이제 문장에 대한 학습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원급 비교 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정리합시다 원급 비교 원급 비교는 뭐뭐만큼 오래된 이란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as old as 하면 된단 말이죠 as old as 그렇습니까 뭐만큼 젊은 하고 싶으면 as young as 하면 된다 자 근데 이 as 대신에 딱 걸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건 지금 얘기 못하죠 좀 이따 얘기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은 이란 표현은 뭐뭐만큼 오래되지 않은 하고 싶으면 not as old as 또는 not so old as 라고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not이 있을 경우에 부정어가 있을 때 not뿐만 아니라 never도 마찬가지고요 not이나 never 같은 부정어가 있을 때는 첫 번째 as 대신에 so를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했었고요 넌 시험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t so old as not as old as 라고 not이 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as밖에 안 된다 했어 근데 이 경우에는 as와 so 두 가지가 다 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수영은 달리기만큼 네 건강에 좋대요 그렇죠 이거 딱 보면 뭐 생각나야 될 텐데 수고가 생각나셔야 될 텐데요 비굿 액이죠 그쵸 비굿 액이죠 그쵸 비굿 액이야 비굿 포야 비굿 포야 비굿 포죠 비굿 액은 뭔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잘하는 거 표현할 때 쓰는 거죠 나 수영 잘해 I am good at swimming 뭐 뭐 해 이의롭다는 뭐라고요 비굿 포 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수영이 달리기만큼 네 건강에 좋다라고 하고 싶으면 스위밍 스위밍 이즈 아 써도 되는 모양이죠 as good as running for your health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비굿 포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됐습니까 스위밍 스위밍 is as good as running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을 위해서 스위밍은 달리기만큼이나 이롭다 좋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도는 중국만큼 크지 않다 는 뭐 그거 말고 그거 씁시다 그래서 완성되면 인디아 is not so big at 차이나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자 선생님이 비교라는 파트는 여러분들이 비교 파트라는 문법이 완성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다른 표현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했죠 인디아 is not so big as 차이나 는 누구를 주어로 해볼까 차이나를 주어로 해볼까요 네 그러면 차이나 is 그렇지 bigger than than 인디아 이것도 같은 말이야 했죠 아 이게 왜 같은 말이에요 인도는 중국만큼 크지 않아 중국이 인도보다 더 커 똑같은 얘기하는 거 맞죠 됐습니까 아니면 또 인디아를 주어로 할 수도 있겠죠 인디아 is 그렇죠 smaller than 차이나 이것도 또 똑같은 얘기죠 인도 인도는 중국보다 더 작다 중국이 더 크다 중국이 더 크다 인도는 중국만큼 크지 않다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어 그렇죠 또 있죠 인디아 인디아 is less less 하면 틀린다 했어 less big 이라 했어 less 뒤에 원급 덜 크다 인디아 is less big less 뒤에 원급이라 했습니다 이러면 덜 크다 인도는 중국보다 덜 크다 인디아 is less big than China 이게 지금 똑같은 문장 몇 개 나왔지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중 전달하는 의미가 다른 문장 하나를 고르세요 할 때 딱 좋겠죠 됐습니까 자 비교라는 문법 이제 문장 지금부터 원급 비교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비교라는 문법 처음과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것 두 가지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했는 것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했고 두 번째는 비교할 때는 항상 비교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지금은 나라와 나라를 비교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운동과 운동을 비교하고 있죠 비교할만한 것끼리 비교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your house is bigger than m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그치 그치 your house is bigger than me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치 응 왜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고치면 자연스러울까 영어로 해주세요 영어로 해주세요 음 그게 잘 안 들으니까 솔직히 잘 안 들으니까 저런 일이 생깁니다 Your house is bigger than me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요?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요? Your house is bigger than mine My house 집과 집의 크기를 비교해야지 Your house is bigger than me 집과 사람의 동치 크기를 비교하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다 안된다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문장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건 비교줘 오케이 그래서 뭐 너보다 키가 더 큰 하면 되겠네요 너보다 키가 더 큰 taller than you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에요? 오케이 아니에요 어? 너보다 키가 더 크니 뭐라구요? taller than you 아닙니까? 아니에요 너보다 더 빠른 faster than you 너보다 더 조용한 quieter than you 하면 되겠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this 보다 더 중요한 more important than this 하면 되겠죠 어디 딴 데 갔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 아니 아빠가 엄마보다 더 일찍 퇴근해서 집에 오신다 라는 문장 완성시키면 that comes home earlier than mom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 여기까지가 저울처럼 저울처럼 원급 비교는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 했고 비교급 비교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라 그랬죠 이게 이상하네 됐습니까? 어쨌든 공통점은 올려놓을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다 두 군데다 이게 바로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의 공통점이었어 대상하는 비교하는 대상이 몇이다 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최상급 비교니까 최상급 비교는 셋 이상을 비교할 수 있다 했습니다 내 친구 10명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가 더 큰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최상급으로 표현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브 플러스 복수명사 그래서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하고 싶으면 더 털리스트 오브 마이 프렌즈 한다 했죠 더 털리스트 뭐 털리스트 뒤에 더 털리스트 보이 하던지 이런 걸 넣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더 털리스트 보이 오브 마이 프렌즈 남자친구의 남자친구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하고 싶으면 뭐 더 털리스트 보이 오브 플러스 복수명사가 뭐뭐 둘 중에서 가장 뭐뭐한 이란 뜻이었고요 나의 반에서는 뭐예요 인 마이 클래스 그래서 나의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여자아이 하고 싶으면 더 털리스트 굳이 Ask The Girl In My Class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뭐 굳이 안 넣어주도 상관없으면 생략할수도 있기 때문에 관로를 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KT는 다섯 명의 남자 아 다섯 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여자아이 래요 여기에 뭐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 뭐 있는 거 넣어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KT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Girls겠죠 다섯 명의 여자아이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여자아이 여기에 Girls를 썼다면 여기 걸로 하면 되겠고 여기에 Girl이 있으니까 여기에 Girls가 뭐 될 수 있었던 거다 생략될 수 있었던 거다 선생님 오브 뒤에 복수형이 온다더니 복수형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거 책 잘못된 거 아니에요 Girls 생략이라니까 여기에 Girl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He runs the fastest in the world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그렇죠 외열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In 플러스 단수명사 In 구미 In my class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인을 쓴다 됐습니까 아 이놈의 감기 여러분 감기도 조심하세요 안 떨어지네 안 떨어져 자 비교급과 최상급의 어? 아 지금부터 문제죠 지금까지 다 했고요 이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따져볼까요 그래서 힘센 Strong Stronger Strongest 더 힘센 가장 힘센이겠죠 Wiser의 뜻은 뭐고 지혜로운 현명한 그러면 더 현명한 Wiser 그 다음에 가장 현명한 Wigest 그래서 얘는 E로 끝나는 경우에 R 또는 ST만 쓰면 된다라는 그거였죠 Wiser Wiser Wigest 또 S 막 두번 쓰고 뭐 이러지 마세요 왜 S 두번 쓸 필요가 없습니까 끝에 세개 봤더니 뭐예요 모 자 모죠 자모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뜨거운 더 뜨거운 가장 뜨거운이 보이네요 가볼까요 핫 핫티스트 아 핫할 핫티스트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자 모 자겠죠 그렇습니까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야 된다 핫 핫할 핫티스트 오케이 그 다음에 들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모 플러스 Y 자음 플러스 Y죠 도로운 도도로운 가장 도로운 하면 되겠네요 도로운 Dirty 도도로운 Dirtier 가장 도로운 Dirtiest I E S T Y를 I로 바꾼 다음 E R E S T 하면 됩니다 도리 도리얼 Dirtie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신나는 이죠 신나는 더 신나는 가장 신나는 가볼까요 Exciting More Exciting Most Exciting 그래서 ing로 끝나거나 OUS로 끝나거나 FUL로 끝나는 경우 그리고 상음절 이상의 모음의 소리로 Important 와 같이 긴 녀석들은 More Not Most 를 쓴다 라고 했던 규칙 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녀 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규칙 변화 일로 가야 돼 그래서 캐나다는 브라질보다 더 춥다 해요 캐나다가 브라질보다 더 춥다 캐나다 왜 그렇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무슨 지방이라고 배웠을텐데 극지방까지 갑니까 저 위도야 고위도야 고위도 집 누가 캐나다가 더 고위도 지방에 있죠 위도가 뭔데 세로선이다 경도구요 가로선이고 위도구요 위도는 조만간 배우겠지만 내가 북극성을 쳐다보기 위해서 대가리를 쳐드는 각도를 위도라고 합니다 뭐래 이런 분입니다 지구가 14점 몇도 정도 기울어져 있죠 그렇죠 여기 어떤 사람이 서있으면 이렇게 서있겠죠 여기가 북극이구요 여기가 남극이죠 북극성은 어느선을 따라서 감이 있어 이 북극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저 위에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북극성을 쳐다보기 위해서 고개를 몇도 쳐들면 돼요 0도죠 90도 여기 쳐다볼거야 0도 고개를 쳐다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위도 0도 여기에 어떤 사람이 서있으면 이렇게 서있겠죠 이 사람이 북극성을 쳐다보려면 고개를 몇도 쳐들어야 돼 90도 쳐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위도 90도죠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고위도 이쪽으로 갈수록 저위도가 되겠구요 됐습니까 여기에 가까울수록 덥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이정도 상식은 알아야죠 됐습니까 위도는 가로설입니다 일단 오케이 어쩌구 저쩌구 였습니다 계속해서 코끼리가 사다보다 더 크대요 됐습니까 코끼리가 사다보다 더 크면 은 은 엘러펀트 이즈 라저덴 라이언 라이언 L A R G E 로 끝났으니까 알만 붙여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년 만의 가장 심한 눈이다 됐습니까 10년 만의 가장 심한 눈이다 하고 싶으면 is the heaviest snowfall in 10 years 하면 되겠죠 ok heavy y로 끝났는데 자음 y니까 i를 바꾼 다음에 est is the heaviest snowfall 예? ok 폭설이 아니 뭐야 눈이 내린 걸 snowfall이라 하겠죠 맞습니까? 폭설은 아니고요 헤비 스노우폴 하면 폭설이겠죠 ok 그럼 스노우폴이 있으면 무슨 폴도 있을까 레인폴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스노우폴이 강설이면 레인폴은 강우겠죠 됐습니까? 내릴 강자에 비우자 하면 레인폴 내릴 강자에 눈설자 쓰면 강설이겠죠 강설 스노우폴 in 10 years 어? 선생님 1인데 복소병사입니다 10년 만에 라는 뜻으로 하고 싶으니까 in 10 years 해야 되겠죠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of the 10 years 하면 안되겠죠 of 쓰고 싶어? of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of all snow falls 이렇게 써야 되겠죠 모든 강설 중에서 가장 심한 강설이다 is the heavy snowfall in 10 years 됐습니까? ok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래요 ok 완성시키면 this is the most beautiful island in the world 하면 되겠죠 this is the most beautiful island in the world in the world where or에 대한 데다 전치사 in을 붙여서 FUL로 끝난 데다가 얘는 3음절이예요 3음절 view 할 때 자음속 아 모음소리 한 번 들리고요 T 할 때 한 번 들리고 full 할 때도 총 3음절의 소위가 모음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most more 이런 식으로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들어준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3번 이어갑니다 팔로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봐라 서울이 부산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죠 서울이 부산보다 더 크다 서울 is bigger than 부산 자모자주 그래서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스페리어 호수가 그레이트 호수보다도 아 그레이트 호수 중에서 가장 깊은 호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요 스페리어 호수는 어디 like 스페리어는 미국에 있는 호수입니다 미국에 가면 5대호라고 하는 지방이 있고 거기에 보면 큰 호수 5개가 있어요 그럼 그 5개의 호수 몇 개 이상을 비교하고 있어? 미안 3개 이상 3개 이상을 비교할 때 최상급을 써야 된다 가장 깊은 이란 표현이 나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녀석은 어떻게 된다 like 스페리어 is the deepest of the great lakes deepe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래 형태 깊은 이란 뜻의 deep이 이렇게 생겼는데 deep이 이렇게 생긴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deep에다가 더 깊은 하고 싶으면 deeper 하면 되겠고 가장 깊은 하고 싶으면 deepest 이렇게 하면 되지 도대체 여기 i가 왜 있냐 이겁니다 deep, deeper, deepest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비교할 때는 반대말도 알아야지 된다고 했죠? 그러면 deep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게 하면 다 되겠고요 얕은 이란 단어 알아두란 말이죠? 얕은은 뭐다? shallow다 shallow deep 깊은 shallow 얕은 다섯 개의 대호수 대호수라고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왜 대문자고 왜 대문자고 왜 대문자고 왜 대문자고 왜 대문자일까? 그렇죠 고유명사 어떤 동네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스페리어 호수라고 그냥 번역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호수들 중에서 스페리어 호수가 가장 깊어요 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leg superior is the deepest of the great leg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ubject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과목이란 뜻도 있고 얘가 주어란 뜻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뭐 문법 설명할 때 뭐 어디서 자꾸 s를 자꾸 써 s 다음에 뭐 v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쓰고 뭐 이랍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거 본 적 있을 텐데요 됐죠 됐습니까? subject는 주어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어쨌든 여기서는 math 이런 단어가 보이니까 이건 subject는 주어란 뜻이 아니고 과목이란 뜻이겠죠 자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완성시키면 이거 우리말로 해석하면 뭡니까? 수학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 누구에게는? 나에게는 뒤에다가 뭐 붙여줄까? 모든 과목 중에서도 한번 붙여볼게요 됐습니까? 일단 수학은 나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 를 완성시키면 math is the most difficult subject to me 모든 과목 중에서 수학이 가장 어려워 선생님이 왜 자꾸 책에 있는 거랑 다르게 풀이하죠? 틀린 게 있기 때문이다 틀린 게 있어서 내가 이러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뭔가 니들이 까먹을까봐 이거 무슨급 표현이야? 원급이야? 비교급이야? 최상급이야? 최상급이죠 최상급 표현에서 어디 어디에서 하거나 또는 뭐뭐들 중에서 할 때 인이나 오브를 쓴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엔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랍니다 그래서 에이미의 남자 형제가 에이미보다 키가 더 작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눈치채셨죠? 그렇죠? 그래서 에이미의 남자 형제는 에이미의 오빠랄까요? 에이미의 오빠가 에이미보다 더 작아 하고 싶으면 에이미's brother is shorter than she is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끝에 세 개 해보면 뭐예요? 뭐? 자 자주 그럼 T를 한번 더 쓸 이유가 하나도 없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게 틀렸습니까 혹시 숄트는 her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she is 해야 된다 했죠 이게 원칙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누가 모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 이 den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접속사기 때문일죠 원래 den은 접속사라 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되는데 봐주겠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원래는 틀린 거라 했어요 원래는 Amy's brother is shorter than Amy is 해야 되는 건데 shorter than her 해도 봐준다 됐습니까 원래는 shorter than me 가 아니고 shorter than I am 해야 되는 건데 shorter than me 도 봐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봐주는 거지 자 어떤 문장이 Amy's brother is shorter than she is 하면 더 무슨 말을 할 것 같죠 그렇죠 shorter than her 하면 문장이 끝난 것 같죠 어느 게 좀 더 깔끔한 느낌이다 이게 더 깔끔한 느낌이기 때문에 요즘 문장으로서는 규칙대로 하면 then she is 가 맞지만 she is 하니까 말을 더 할 것 같애 말이 안 끝난 것 같다고요 문장이 계속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얘도 봐주기로 했다 자 이번 문장 완성시키면 해석이 뭐겠어요 우리말로 너의 너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너의 돈보다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 완성시키면 Your health is More important than your money Importanter 이 땅이 어디 있습니까 More important Most important 해야지 Your health is more important than your money 유효코 표현해서 Importanter 같은 건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브릿지가 뭐고 달이죠 완성되면 무슨 뜻이다 이것은 가장 넓은 달이다 그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이게 이 나라에서 제일 넓은 달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This is the widest bridge in this country 됐습니까 This is the widest 해야 되겠죠 자 원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E로 끝났으니까 ST만 붙여주면 되겠죠 This is the widest bridge in this country 이것이 이 나라에서 가장 넓은 달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숏트의 반대말은 뭐죠 숏트 숏트의 반대말 몰라요 롱이나 또는 풀이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와이드의 반대말은 아십니까 좁은이 되겠죠 좁은도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좁은은 뭐다 narrow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넓은 wide 좁은 narrow 뭐 와이즈의 반대말은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많이 쓰니까 와이즈의 반대말은 잘 아시죠 친구들끼리 많이 쓰잖아 어? 와이즈의 반대말 친구들끼리 덕담으로 잘 죽어봤잖아 응? 어? 어? 와이즈의 반대말 응? stupid foolish 뭐 이런거 많이 안쓰요 친구들끼리 그렇습니까 와이즈하고 비슷한 말은 뭐가 있네 스마트같은게 비슷 뭐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쓰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가 규칙변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깊은 deep 얕은 shallow 넓은 wide 좁은 narrow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a 대 b를 보고 c 대 d를 완성시켜라 하고 있네요 자 불규칙이죠 그래서 값싼 cheap cheaper well better가 되어야 되겠죠 I can speak english well I can speak english better than you 그 다음에 가볼까요 그 다음 녀석 nice nicest 니까 bad worst 옷 제일 잘 입은 사람 best dresser 제일 못 입은 사람 worst dresser bad worst worst 그럼 배드 옆에 두 단어 더 쓰면 되겠죠 좀 있다가 좋습니까 좋잖아 그 다음 계속해서 뭐하고 뭐가 붙어 있으니까 easier easiest 니까 more most 좋습니까 그럼 여기에 easier 옆에다가 easy 를 썼어 그럼 more 옆에다가 두 개를 쓸 수 있죠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애가 생긴게 어 선생님 이거 자자 모 자 인데요 이럽니다 자 이거 th 둘이 소리 하나 내죠 그렇죠 여러분들 나랑 같이 파닉스 한 친구들은 th 가 내는 두 가지 소리 뭐 th th 항상 혀를 물고 내는 소리 지금 얘는 th i n 을 써보면 얘는 뭔거다 자 모 자야 자 모자 좋습니까 제가 그래서 얇은 날씬한 이란 뜻의 thin 이죠 얇은 thin 가장 얇은 thinest 니까 뭐하고 list죠 late list 아 미안 미안 little 리스트죠 에이 잠깐 잠깐 잠깐만 있어 little less 리스트죠 little less list 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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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later 는 see you later 에요 아니에요 see you later 맞죠 그러면 순서상 더 늦은이야 아니면 시간상 더 나중이야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쓰고 더 나중이라고 써요 해야 되겠죠 그럼 원래 여기다가 later 옆에 뭐 쓸 수 있었지 later 옆에다가 late죠 그래서 late later latest 구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later를 써놨네 그래서 여기다 뭐 쓸래 last죠 그래서 later 밑에다가 얘처럼 쓰면 뭐다 순서상 더 나중이다 순서상 더 나중이다 순서상 더 나중이다 그래서 late later latest late later last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latest가 무슨 뜻이라고 가장 늦은 이니까 그래서 이걸 실제 해석할때는 가장 최신의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랬어 가장 늦은 톤을 갖고 있다고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있지 말고 아시구요 latest technology latest technology 한번 뭐라구요 최신 기술이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좀 이따 하기로 했는거 일단 bad worse worst였고 또 badly worse worst였고 그 다음 ill worse worst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more 옆에는 뭐 또는 뭐 그렇죠 many more most 또는 much more most 라 했죠 many나 much의 비교급 최상급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칩 반대말 expensive 에 비교급은 more extensive most expensive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easy의 반대말은 difficult 그래서 difficult의 비교급 more difficult the most difficult hard 같은 경우에 hard harder harde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n의 반대말은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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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될 수 있고 날씬한 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 반대말이 얇은 얇은 이란 뜻을 때 반대말은 굵은 이 뭐지 t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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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cker thickest 이렇게 하겠죠 두꺼운 thick 더 두꺼운 thicker 가장 두꺼운 thickest er 과 est 붙여주면 되겠죠 thick thicker thickest thin thinner thinest 그 다음에 late의 반대말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early early의 비교급 earlier earliest y를 i로 바꾼 다음에 er이나 est early earlier earliest late later latest well의 반대말은 well의 반대말은 well의 반대말은 badly 그렇죠 well better best badly worse worst 됐습니까 badly의 반대말은 good good better best ok 그 다음에 에 은 왜 으 으 의뢰 궁합 1 다음 I have a 정반대 답 나왔죠 I have a much money A little money는 똑같은 5천원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이따가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고 했는데 내가 5천원 갖고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 I have a little money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편의점 가면서 5천원 갖고 있으면 I have a little money 그 차이라고요 똑같은 양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냐에 따라서 I have a little money일 수도 있고 I have a little money일 수도 있다고요 무슨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럼 2번 문장 완성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해석은 유리가 보라보다 더 많은 영어 수업을 오늘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유리가 더 많은 영어 수업을 갖고 있습니다 보umes more English classes than 보라돋 더 드가 생략했죠 그러니까 유리 해수 more English classes than 보라돋 보라돋 보라 해수 그 다음 계속해서 이 휴대폰이 네 것보다 더 좋냐고 묻고 있는 거죠 이 휴대폰은 네 것보다 더 좋니? 원소수 시키면 Better than yours 절대로 better than you 하면 안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휴대폰이 사람보다 더 낫냐고 물어보면 안되겠죠 그럼 yours는 뭐 대신 봤어? Your cell phone 대신 원 소유격 대명사죠 그 다음에 내 생각에 알렉스가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제일 못 부른데죠 됐습니까? 내 생각에 알렉스가 우리 반에서 노래 제일 못 부르는 것 같아 I think Alex is the worst singer in our class 여기에 생략된 말 보이죠 그렇죠 이 문장의 생략된 말 어디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됐이 생략됐죠 이게 뭐하는 됐인데 겁만드는 됐은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 했죠 그렇죠 겁만드는 됐이란 조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뭐야 그 겁만드는 됐이 목적어유로 쓰였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I think that Alex is the worst singer in our class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급 비교부터 갑니다 됐습니까 자 자 1번 문장 완성되면 무슨 뜻이겠다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해석하면 뭐겠다라고 물어봤는데요 그 책은 그 책은 영화만큼 흥미롭지는 영화만큼 흥미롭지 않다 그 그 그 그 나 죽는다 그 영화만큼 흥미롭지 영화만큼 흥미롭지 영화만큼 흥미롭지 그래 아유 죽을 뻔했어 고마워 됐습니까 The book isn't so interesting as the movie The movie is The movie is more interesting than the book 됐습니까 됐습니까 책이 영화만큼 흥미롭지 않으면 영화가 더 흥미롭다는 얘기를 한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 햄스터가 저 햄스터만큼 귀엽냐라고 묻는거죠 그래서 이 햄스터가 저 햄스터만큼 귀엽니를 완성시키면 햄스터 as cute as that that 햄스터 대신 왔죠 됐습니까 종류만 갖고 동일한 것이 아니죠 됐습니까 Is this 햄스터 as cute as that one 그 다음에 이거 완성시키면 무슨 뜻이 되는거야 케이트는 공부하지 않는다 잭만큼 열심히 됐습니까 그래서 케이트는 잭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 완성시키면 study as hard as a jack 봤죠 그렇죠 그러면 펜을 어디로 옮기겠어 엘스터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도 된다 케이트는 잭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잭이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잭스터디즈 잭스터디즈 하더덴 케이트 같은 얘기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완성되면 무슨 뜻이겠어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차만큼 위험하다라는 얘기겠죠 오토바이는 차만큼 위험해요 둘의 위험한 정도가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는거죠 사실입니까 의견입니까 어떤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한게 보입니까 안보이죠 그러니까 의견이겠죠 됐습니까 자 완성시키면 The motorbike is as dangerous as the car 그래서 이 as를 so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낚이면 안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완성시키면은 무슨 뜻일까 나는 보통은 먹지 않는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나의 여자 형제만큼 많이 나는 보통 여자 형제만큼 언니만큼 많이 첨묵첨묵 안해 언니 돼지야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언니 돼지다 네 보통은 내가 자주 먹는다 Laguna는 outgoing 좀 with me 그iani stigma 누 Phillies 내가 자주 먹는다 나는 보통은 내가 많이 먹는다 sherna가 그만큼 많이 먹는다 결심하지 마 저가 많이 먹는다 왜 너는 너가 더 than, me, 또는 I do. I am이야? I am it입니까? I do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씩 터지니까 I do 해야지. 맞습니까? I don't usually eat. 여기다 usually는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지. My sister usually eats more than me. 나의 시스터가 보통 나보다 더 많이 먹는다? 나는 보통 나의 시스터만큼 많이 먹지는 않는다. 써먹으려고, 집에 가서. 써먹으려고. 노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너도 써먹으려고? 너도 써먹으려고? 누나 집에 있어? 학교 안 갔어? 왜? 모르겠어. 난 모른다. 누나는 대학생인데 난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른다. 오케이. 미치신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자, 딴 데를 고정시키고 톨러만 고치라고 했네요. 그쵸? 그래서 완성시키면 Tom isn't as tall as his brother. 해석해보니까 Tom은 그의 형만큼 크지는 않다. Tom's brother is taller than Tom 또는 him. Tom's 했으니까 힘으로 바꿨어도 되겠죠. Tom's brother is taller than Tom. Tom isn't as tall as his brother. 이즈트 있으니까 뭐 얘기 안해도 아시죠? Tom isn't so tall as his br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완성시키면 누가다? 데이브가 던진대요. What? 오케이. 누구만큼 멀리? 피터만큼 멀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밑줄이 안 끄여있고 so에 밑줄이 안 끄여있고 바르게 고치라 그러면 바르게 고치는 방법이 두 개였겠죠. 그쵸? 근데 여기다 밑줄 꺼놨으니까 일단 여기에 대한 정답은 데이브 throws the ball as far as 피터 데이브는 피터만큼 멀리 그 곡을 던진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밑줄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도 됐다. 데이브 doesn't throw the ball so far as 피터 이렇게 고쳐도 맞는 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 입 크기 비교네요. 그쵸? 오케이. 그쵸? 그림으로 그릴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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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고치면 됐다. 메이슨's mouth is as small as 해리's. 됐습니까? 그래서 메이슨의 입은 해리의 입만큼 작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제 해리의 입 점으로 그리면 되겠네. 해리 입 똥꼬 같다. 됐습니까? 만큼 작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마이하우스 is large. 앨런스 하우스 is large. 우리집 넓고 앨런의 집도 넓어.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이야. 됐습니까?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이면 뭐 하나는 뭐 28평이고 하나는 뭐 40평입니까? 다 똑같이 그대로 찍어서 쫙 올렸는데 똑같은 크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마이하우스 is as large as 앨런스 하우스. 오케이. 이거 한 개만 넣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 못 풀죠. 오케이. 얘는 이렇게 관로해도 상관없겠죠. 마이하우스 is as large as 앨런스. 하지만 얘는 꼭 붙여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까만 상자가 무겁고 이 가까이 있는 까만 상자가 무거우니까 this black box 있고 멀리 있는 흰 상자도 무거우니까 that white box is heavy 두 개의 무게가 양팔적으로 올라왔을 때 안쪽으로 기울여진단 말이야 갔단 말이야 그래서 완성시키면 this black box is as heavy as that white box 뭐 박스를 이렇게 자꾸 써? 됐습니까? 관로 하든지 또는 아 white는 넣어야 되겠다 white를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one을 써야 되겠네 that white 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라 6시에 일어나고 시스터도 6시에 일어난대요 세라 gets up early her sister gets up early 그래서 완성시키면 세라 gets up as early as her sister 그쵸 그래서 지금 as가 앞에 있는 어떤 씨나 어찌 형용사나 부사 앞에 있는 as가 세 개 있는데 이중에 so로 바꿨을 수 있는 건 그렇죠 당연히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비교 끝 비교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가 개보다 더 뚱뚱하다를 완성시키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돼지가 더 뚱뚱합니다 그러니까 the pig is fatter than the dog 자 모자니까 fa-tt-er the pig is fatter than the dog 됐습니까? the dog is fatter than the pig 한번 더 재미있는 문장이었을텐데 그러면 더 더 더 더 더 이즈 라이터 씨널 씨너가 낫겠죠 이게 헤비어입니까 오케이 뚱뚱하자 그런데 더 더 이즈 씨널 덴 더 피 또는 낫을 집어넣어서 이즈 트 이즈 트 에즈 펫 엔스 더 피 저 또 이즈 트 펫 엔스 더 피 개가 돼지 만큼 뚱뚱하지 않다 돼지가 더 뚱뚱하다 그렇지 됐습니까 뭐가 같은 문장이라고 어 질 0 files 이제 고기냄이든 에즈 에즈 아 자네 예 그 Hehe 그낙car as f ric 이즈 낫초라 했는데 뭐 똑같이 안 들었구 що 이거 방금 뭐라고 그랬어 그게 맞는데 뭐라고 그랬어 그게 무슨 뜻인데? The dog is not as fat as a pig. 그러니까 돼지가 더 뚱뚱하다고 같다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파란색 모자가 노란색 모자보다 더 좋다라는 문장이네요. 파란 모자가 노란 모자보다 더 좋습니다. The blue cap is better than the yellow one. 그 다음에 이거 뭐의 줄임말이죠? Science fiction이죠. OK. fiction의 반대말은 nonfiction이죠. 그렇죠? fiction하고 nonfiction 둘 중에 하나는 꾸며낸 이야기인데요. fiction이 꾸며낸 이야기일까? nonfiction이 꾸며낸 이야기일까? nonfiction이 꾸며낸 이야기일까? 그렇죠. fiction이 꾸며내고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럼 nonfiction은 실화죠. 실화. 됐습니까? OK. 공상과학 영화를 science fiction이라 하죠. science fiction. nonfiction은 실화라고요. 실화. 실제 있었던 일. 여러분들이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nonfiction 있었나요? nonfiction 있었나요? nonfiction 있었냐고 묻고 있는데요. 모가디슈 같은 이런 영화가 nonfiction을 기반으로 한 거겠죠. nonfiction 영화는 시작 부분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막으로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됐습니까? nonfiction. 진짜 이야기. fiction.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문장은 공상과학 영화가 액션 영화보다 더 신난다라는 얘기를 완성시켜 달래죠.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가 액션 영화보다 더 신이 납니다. SF movies are more exciting than the action movies. 액션 ones로 해도 되겠고요. 원래는 이렇게 안 씁니다. sci-fi 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됐다. 그 다음에 관로 안에 말이 들어가기 좋은 곳에다가 넣어서 읽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이거 1번 문장 완성시키면 무슨 뜻이겠어? 시골 생활. 시골 생활이 도시 생활보다 더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시골 생활이 도시 생활보다 더 건강에 좋습니다. 완성시켜놨죠. 읽어볼까요? 그래서 country life is healthier than city life. country life is healthier than city life. 그 다음에 이거는 완성시키면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우야. 빅시 아저씨가 빅시 아저씨가 밀라 아저씨보다 더 부자다 덜 부자다 덜 부자다 더 부자다 더 부자다 응 그래? 얘 안 집어넣을 거야? 왜 집어넣으면 무슨 뜻인데? 그걸 묻는 건데요? 빅 아저씨가 밀라 아저씨보다 훨씬 더 부자다 훨씬 더 부자다 라는 얘기 하래죠. 됐습니까? 그래서 빅 아저씨가 밀라 아저씨보다 훨씬 더 부자다 완성시키면 빅이 much richer than Mr. 밀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 했죠 I have much money 그쵸? thank you very much 그 다음에 이 세번째 much는 무슨 뜻이라고 훨씬 됐습니까? 그래서 much 이거 한번 하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뭐? much richer even richer still richer a lot richer far richer 뭐? 몇 종 세트? 훨씬 5종 세트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못 들어가는 두 녀석 so 하고 베리는 안 된다 so rich very rich so 하고 그러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so 하고 베리 뒤에는 무슨 급 와야 된다는 거야 결국 그럼 무슨 급 와야 된다는 거야 원급 뭐지 far even still a lot 뒤에는 비교급이 와야 된다고 오케이 고은이는 뭐 처음 듣는 것 같은 분위기야 내가 너한테 보내줬잖아 링크 공부 안 하셨어요? 설마? 했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다음표와 일치하도록 빈칸을 완성해라 자 비교를 배우면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킹빌딩 에이스빌딩 힐빌딩 비교하는 대상이 같은 급입니까? 다 건물이죠 됐습니까? 비교할만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영어로 읽으면 20 20 stor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4 stories 그 다음 17 stories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나요? 스토리가 무슨 뜻인지 무슨 뜻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야기란 뜻만 있는 줄 알았더니 층이란 뜻도 있다 20 stories 14 stories 17 stories 초딩들 보면 우리 아파트 몇 층이다? 막 싸우는 거 있잖아 한 번씩 다 해봤죠? 그렇죠? 우리 아파트 몇 층이다? 그럼 성무원은 옆에서 우리 집은 단독주택인데 조용히 앉아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건축연도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 25 그렇게는 잘 안 읽고요 20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이걸 그러면 25 라고 읽으면 이거랑 헷갈린단 말이야 아 2005 2005 2008 2000 좋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몇 가지가 약속 세 번째가 요즘 역사 가장 몇 가지가 네 세 번째가 무슨 가 which is the oldest 힐 빌딩 이즈 디 오디스트 빌딩 오브 더 3 빌딩 왈 위치 이즈 더 하이 이즈 위치 이즈 더 하이 이즈 킹 빌딩 이즈 더 하이 이즈 오브 더 3. yep 아니요 위치 이즈 더 로 위스트 위치 이즈 더 로 위스트 그래 에이스 빌딩 이즈 더 로 위스트 이거 에이스 빌딩 이즈 더 로 위스트 내가 지금 하이 하고 로우 하고 반대말이라고 가르쳐 준 거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건물보고 0 이라고는 안하겠죠 됐습니까 레이티스트를 따집니다 최신 건물 어느 거냐 반대말은 올디스트였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힐 빌딩 있고 아이스 빌딩 에이스 에이스 빌딩 있으니까 수평 저울이 양팔 저울이죠 그렇죠 아닙니까 양팔 저울 맞아야 아니에요 맞죠 맞죠 하나 쪽으로 물론 기울어지긴 했지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여기에 절대 무슨 표현은 못 온다 최상급은 못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 시키면 킹 빌딩 이즈 하이어된 에이스 빌딩 됐습니까 킹 빌딩 이즈 하이어된 에이스 빌딩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에이스 빌딩 보이고 힐 빌딩 보이니까 또 양팔 저울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뭘 쓰지 않는다 최상급 쓰지 않는다구요 오케이 그래서 에이스 빌딩 14스토리즈 그 다음에 힐 빌딩 17스토리즈니까 완성 시키면 에이스 빌딩 이즈 하이어된 힐 빌딩 에이스 빌딩이 힐 빌딩보다 더 낫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에이스 빌딩 보이고 킹 빌딩 보이니까 양팔 저울이죠 그래서 여기 최상급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에이스 빌딩은 2008년이고 그 다음에 킹 빌딩은 2005년이니까 완성 시키면 또는 에이스 빌딩 이즈 Newer Than King 빌딩 더 세것이다 또는 T1개일까 T2개일까 T1개일까 T1개죠 됐습니까 시간상 더 낮은 건물이죠 순서상이 아니구요 됐습니까 에이스 빌딩 이즈 레이더 더 낮은 건물이다 더 나중에 지어진 건물이다 시간상 더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힐 빌딩과 킹 빌딩을 비교하는데 누가 더 올드가 들어갔습니까 힐 빌딩이 가장 오래 됐는데 뭐 여긴 최상급 쓰는게 아니니까 그래서 힐 빌딩이 킹 빌딩보다 더 오래 했다 를 완성 시키면 힐 빌딩 이즈 올드 Meteor Than King 빌딩 됐습니까 keys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에 있듯이 갖도록 빈칸의 할までż называется 넣어라 버스 이즈 슬로허덴 택시 버스가 어떻다 더 느리다 택시보다 그러면 택시가 더 빠르다 됐습니까 아 덜을 넣어주세요 제발 내가 왜 이런 얘기하죠? 지금 뭐하고 있다고? 비교급이라고요 그래서 a taxi is faster than a bus a bus isn't as fast as a taxi 버스는 택시만큼 빠르지 않다 택시가 더 빠르다 버스가 더 느리다 됐습니까? less fast 또 less slow 쓸 수도 있고요 덜 느리다 더 빠르다 덜 빠르다 더 느리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완성 지금 써 있는 거 on hour is longer than a minute 해석하면 더 길다 비교급이라고요 됐습니까? 1분 보다 1시간 1분 보다 더 길다 그쵸 그러면 1분이 1시간보다 더 짧다 완성시키면 a minute is shorter than an hour 자 지금 은근슬쩍 뭐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반대말 관계를 알고 있냐를 묻고 있는 비교표현이죠 그 다음에 village 하고 city 완성되면 완성된 문장 a village is smaller than a city의 뜻은 동네가 더 작다 도시보다 그러면 도시가 더 크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city is bigger than a village 주의를 한번 더 써야 되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또 덴을 또 엉뚱한 거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제발 좀 이번에 이거 시험 문제 니네 나왔었나? 나왔지? th-e-n 써놓고 맞냐 틀렸냐 안 틀렸지? 안 나왔어? 오케이 그 다음 최상급 비교는 더 이상 양팔저울이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셋 이상을 셋 이상을 비교할 때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of all the students 있으니까 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고? 모든 학생들 중에서 그럼 anna가 최고의 학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anna가 모든 학생들 중에서 가장 우등생이다 anna is the best student of all the students 이 중에 뭔가 하나는 뭐 얘 놔두고 쟤를 없애도 되고 쟤 놔두고 얘를 없애도 되죠 이 문장에서 그렇죠? 얘를 놔두고 쟤를 없애든지 아니면 얘를 없애고 쟤를 놔두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anna is the best of all the students 하든지 anna is the best student of all of all of all 만 해도 되죠 모두들 중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완성되면 이거는 왜 대문자고 대문자일까 뻔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queen a는 가장 인기있는 걸그룹이다 이 도시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queen a는 이 도시에서 가장 인기있는 걸그룹이다 queen a is the most popular girl group in this city in this city where 뭐야 이거죠 뜻이 뭐야 이거 스키야 이게 스키일 리는 없죠 스키 타다죠 됐습니까? 그럼 얘 스키 타는 중이야 스키 타는 것이야 됐습니까? 꼴꼴 보고 그래서 뭐라고 하신다고 그래서 문법적으로 뭐라 동명사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완성시킨 문장의 뜻은 해석하면 스키 타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읽기있는 오케이 완성된 문장 스케잉 is one of the most popular 스포츠 in the world 됐습니까? one of the 북북스 머니 해야 된다 했죠 이거는 굳이 최상급이 없더라 이거 문법 제목은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최상급이 없어도 one of the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야만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더 를 집어넣어 달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마크가 마크가 뜻은 많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이 문장에서 마크는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다 추측해 볼 생각도 없다 그래 됐습니까? 성적이랑 성적 그 외에도 표시하다 표시 이런 뜻도 있고요 ok in the class 라고 해서 where 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in 해놓고 어디 어디에서 누구 누구 들 중에서 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서 그러니까 그녀가 그 발에서 가장 높은 점수 받았다 완성시키면 시키면 she got the highest mark in the class 됐습니까? 최상급 앞에 더 를 붙이는게 정상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그냥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완성되면 which is the largest city in China 됐습니까? 근데 which를 썼을 때는 이렇게 문장을 끝내면 안 돼요 which가 그렇죠 which가 들어갔으니까 a or b를 넣어주는게 정상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which는 무슨 의문문? 선택 의문문이라 했죠 which is the largest city in China Beijing or Shanghai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which is the largest city in China Beijing or Shanghai Shanghai is the largest city in China which is the capital city of China which is the capital city of China which is the capital city of China Beijing or Shanghai which is the capital city of China Beijing or Shanghai Beijing is the capital city of China 라이트 서울 이즈 더 캐피터 시티 오브 코리아 이즈 뉴욕 더 캐피터 시티 오브 오메리카 너 이제 워싱턴 dc 이즈 더 캐피터 시티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 캐피터 시티 뭐야 수도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완성되면은 그는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이 선수들 중 한명이다 완성시키면 원어브 더 패스티스트 러널즈 인 더 월드 오케이 원어브 뒤에 러널즈 와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원어브 더 패스트 러널즈 인 더 월드 그 다음 관로 안에서 아 관로 안의 말을 칩 large difficulty로 알맞은 형태로 써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완성시키면 1번 문장 우리가 뭐 했대요 어디 머물렀는데 호텔은 호텔인데 어떤 호텔 그 동네에서 타운에 있는 가장 저렴한 호텔에 머물렀다 됐습니까 우리는 그 타운에서 가장 저렴한 호텔에 머물렀다 완성시키면 we stayed at the cheapest hotel in the town 됐습니까 칩 특별하게 해줄 거 없습니다 p를 한번 더 써야 될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그냥 st죠 we stayed at the cheapest hotel in the town 그 다음에 2번 문장 완성시키면 해석이 뭐다 태평양이 태평양이 어떻다 가장 크다 뭐 중에서 5대 양 중에서 됐습니까 다섯 개의 큰 바다 중에서 태평양이 가장 크다 됐습니까 완성시키면 the pacific ocean is the largest of the five ocean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완성시키면 과학시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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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어려웠다 모든 시험 중에서 됐습니까 완성시키면 the scientist was the most difficult of all the tests the most difficult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 들 중에서니까 of all the tests 했죠 두 문장을 최상급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칼에 알맞은 말 써라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문제 내라 그러면 얘도 빈칸 할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얘도 빈칸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쵸 맞죠 얘도 빈칸 해야지 원래 원래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는 당연히 여기 빈칸 있는 문제로 나오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하실 수 있어야죠 여러분도 자 jack is young than tony 해석하면 토니보다 더 젊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읽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난 천재라고 생각하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거 같아 됐습니까 jack is younger than tony 이렇게 써놓겠죠 그쵸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해리 is younger than jack 됐습니까 그러면 h를 어디다 써야 될까 여기다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 해리 is the youngest boy of all 됐습니까 해리 is the youngest boy of all boy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에 비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문장 a rabbit isn't so heavy as fox 해석하면 토끼는 여우만큼 무겁지는 않다 됐습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a fox is heavier than a rabbit 저 얘기 안 해도 알죠 그 다음에 a elephant is heavier than a fox 됐습니까 해석하면 토끼가 여우보다 더 무겁다 됐습니까 그래서 an elephant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n elephant is the heaviest animal of the three animals 생각했죠 v-i-e-s-t an elephant is the heaviest animal of the three animals 여기에 이건 왜 했죠 코끼리하고 여우를 비교하는데 그냥 heavy어만 쓰면 뭔가 좀 심심하지 않아 그래서 an elephant is much heavier a lot heavier far heavier even heavier still heavier 됐습니까 훨씬 더 무겁다 아이고 이놈의 감기 떨어지잖아 혹시 코로나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PCR 해봤어요 차라리 코로나면 좋겠다 딱 시험도 끝났겠다 그치 딱 일주일 딱 쉬다가 그쵸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더 깝깝해져 있을테고 쉴 새가 있겠냐 자 그 다음 공색에 비교합니다 A basketball is bigger than a soccer ball 됐습니까? 농구공이 당연히 축구공보다 더 크죠 몰랐어요? 됐습니까? 공 따위는 철한 것들을 만지는 것이다 됐습니까? A tennis ball is less big than a soccer ball 해석한 뭐예요? 테니스 공이 물론 그 덜 크다 테니스 공이 덜 크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농구공이 제일 큰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up is the biggest ball of the three b-i-g-g-e-s-t three balls of the three balls 이렇게 해서 비교 파트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시험 쳐서 오세요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에 풀이합니다 예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시간 전까지 자 계속해서 어느 챕터로 넘어가죠? 부정사 문제 풀이할 차례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정호법 주어 됐습니까? 원래 주어랑 보호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책은 주어만 따로 합니다 됐습니까? 뭐 얘기하고 뭐 안 만지려봤자 자전거 타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이롭다 뭐뭐의 이롭다가 뭐였듯 뭐뭐의 이롭다가 뭐였듯 오케이 그래서 to ride a bike is good for your health 그런데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ride a bike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그래머 타파에서 몇 번째 it을 배우게 됐다고요? 가주어 it 됐습니까?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ride a bike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세 번째 it은 가주어라고 했었죠 학교에서 이미 다 배우셨죠? 안 배운 학교 없죠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적 아 뭐야 명사정호법이 주어되는 거 학교에서 이제 다 배웠잖아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습니까? 학교 수업을 안 배웠을 리가 없는데 이제는 이제 오케이 그래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브레이크 온 올드 헤빗을 찾아오라 했는데 뭐든가 딱밤 브레이크 온 올드 헤빗 같이 딱밤 그렇죠 같이 딱밤 브레이크 온 올드 헤빗 아무도 안 찾아왔다 다 딱밤이죠? 그래서 오래된 습관을 고치다 오래된 습관을 고치다 브레이크 온 올드 헤빗 브레이크 온 올드 헤빗 브레이크 온 올드 헤빗 이거 속담입니다 이 문장 속담입니다 이 문장 속담이랍니다? 네 속담 누구 혹시 논술이랍시고 어디 다니지 않았냐 합의는 뭔데 합의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브레이크 온 올드 헤빗 이 문장의 뜻은 오래된 습관을 고치는 것은 힘들다 어렵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스타일을 안 좋아하니까 어떻게 한다구요? 브레이크 온 올드 헤빗 It's hard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된다 그랬죠? 어렵다 누가 어렵다 하면서 뛰어가 그럼 내가 뭐라고 부를 건데? 영어로 What? What? What is hard 라면서 뒤쪽으로 하면 웃겠죠? 그랬더니 걔가 뭐라면서 대답하면서 뛰어가? To break an 올드 헤빗 이러면서 뛰어가겠죠? 걔가 뭐라면서 뛰어간 건데? 오래된 습관 고치는 것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가주어하고 2번이 뭐였더라? 비인칭 주어의 공통점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 됐습니까? It is difficult to break an 올드 헤빗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do your best is important 의 뜻은? To do your best is important 의 뜻은? 이놈들 봐라 응?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 어디서 돌 깨지는 소리 들입니다 To try your best is important To do 대신에 To try 해도 똑같은 뜻이구요 Try one's best 랍니다 이걸 보고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원즈는 소유격을 넣으란 말입니다 그때 그 때 적당한 To do your best is important 그래서 중요하다 It is important 뭐가요?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래서 To do your best 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important? 이 자리에 What만 바꿔주면 되네 뭐가 뭐인 의문문은?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은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o do your best is important 해서 To do your best 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요거 고대로 빼내고 What is important? 라고 똑같이 묻죠 됐습니까? 모시중한디 됐습니까? What is important? 그래서 포음은 뭐던가요? 시 그럼 포음을 쓰는 사람은? 이 영어로 뭐던데? 라이터던가요? 이름이 시X들 포엣 시인 뭐? 뭐한거야 도대체 이들 어? 아 이것들 봐라 아 또 입에 아 비행기 빠빠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홈 시 포엣 시인 시인이라 그러잖아 그래 작가 안에 들어가겠지 라이터 안에 노벨리스트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스크립트 라이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포엣도 있을 거고 어? 노벨리스트 소설가 어? 스크립 라이터 키국 같은 거 영국 같은 거 영국 대본 쓰는 사람 어? 포엣 시인 라이터 안에 들어가겠지 그래 오케이 자 그래서 To understand this form is impossible 이랬듯은 이 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 오면서 막 뛰어가 어? 저기 누가 뭐라 오면서 막 뛰어가 It is impossible 이랬면서 막 뛰어가 불가능해 이랬어 내가 뒤집어 가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impossible 그랬더니 뭐라 그래 To understand this form 이라고 뒤에 붙여주는 거죠 됐습니까? Okay Wha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this form 말이야 이 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s interesting 그 뜻은 이렇게 한 덩어리죠 외국어를 배우는 거 다시 말해 그것은 재밌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재밌다 What is interesting 했더니 To learn a foreign language 그렇죠?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오케이 오우 그렇게도 아닙니까? 아니야 It is interesting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t is interesting To learn a foreign language 라고 말한 사람은 뭐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I I I I am inter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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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쵸? 생각해 보시고요 이놈들이 아직도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뭐뭐를 재밌어 하다라는 수거를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생각나는 사람은 조용히 계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굿포는 뭐였더라 비굿에스는 뭐뭐를 잘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To get up only is good for your health 해석하면 이것은 너의 건강에 이롭다 됐습니까? 네 건강에 좋다 It is good for your health What is good for my health 셋돈이 To get up only 말이야 일찍 일어나 는 것 됐습니까? 자 그럼 되돌아갔어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s interesting It is interesting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s interesting I am interested I am interested in I am interested in I am interested in learn a foreign language is interest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맞죠? 뭐 뭐에 대한 관심 가지다가 뭐하피 지들 인 그렇죠 누가 웅얼웅얼 거리고 있습니다 누가 웅얼웅얼 당연히 이놈이 씨끼들아 러닝이지 그래 배우 다에 관심 있냐 니들은? 어? 그러면 To learn a foreign language 해도 되겠네 뭐 돼야 안 돼 안 된다 했죠 됐습니까? 이거 투 부정사 못하는 일 중에 하나죠 I am interested in learning a foreign language 나는 외국어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 It is interesting 재밌다 뭐하는 것 To learn a foreign language 말이야 무슨 것 말이야 외국어 배우는 것 이거 좀 이따 뭘 하면서 이 다음 챕터겠죠? 이 다음 챕터 제목은 뭐다? 동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건 재밌다 그래서 그래서 To meet new people is fun new people 앞만 길어봤자 데인아 데미죠 To meet new people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얘 쳐다보고 어? new people are fun 해야지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죠 됐습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은 그것들이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거 분명히 주의 좋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투 부정사의 덩어리를 구 라고 한다 했어 투 부정사 구가 투 부정사 구가 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 주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 단수 취급해야 된다 복수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걸 조심해야 된다 라고 머릿속에 있는 놈들이 여기에 R 있는 걸 왜 그렇게 못 틀렸다는 걸 못 찾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만 길어봤자 It is funny 겠냐 It is funny 겠냐 이렇게 따지시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골프 경기 보는 거 지루하죠 됐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봤죠? 엄마 아빠 따라가가지고 어? TV로 봤는데 TV로 봤는데 진짜 지루하던가요? 재밌던가요? 아 진짜? 직접 가서 보니까 재밌죠 몇 미터 내 싫어 이거 언니다 그러면서 휘두르지 왜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어떻게 해야겠다 It is boring to watch your golf game It is boring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것은 지루하다 라고 하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라고 완성된 문장은 To sleep in the river is dangerous River is 암만 길어봤자 It is dangerous 단계로스 오케이 그 다음에 쉽지 않아요 It isn't easy 또는 It's not 해도 상관없겠고요 It's not easy To catch a fish in the sea 됐습니까? What is not easy 라고 물었겠지 야채를 재배하는 것은 어렵다 를 누가 어렵다 하면서 쫓아가는 걸로 할래 아니면 그냥 할래 누가 어렵다 하면서 쫓아가는 걸로 할래? 알았어 그래서 뭐 It's hard It's hard difficult 안 되겠냐? To Grow vegetables It's difficult to grow vegetables It's difficult 또는 뭐 당연히 뭐도 되겠다 To Grow vegetables Is difficult Hard To Grow vegetables 됐습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Vegetables 보고 여기에 Are 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다 빠져있으면 안 됐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채소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만약에 채소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vegetables are difficult 해야 되겠고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됐습니까? 뭐 채소가 쉽고 어려운 게 뭐 있어 아 있을 수 있겠네 vegetables are difficult to cook 할 수도 있겠네 응 그렇죠 vegetables are difficult to cook 무슨 뜻일까? 그렇죠 채소 요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It's useless 시제는 뭐겠다 It is Fun 했겠지 뭐 안 되겠냐 It is interesting 그 다음에 To To play 컴퓨터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없냐 It is interesting To play 컴퓨터 게임즈 To play 컴퓨터 게임즈 is interesting 오케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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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필 챙겨 넌 넌 봐라 다음 이어지는 거 보호 목적어입니다 혹시 덜했으면 보호시고요 그리고 여기 했으면 여러분들 워크북에 어디에 있는 뭐를 해야 되는지는 굳이 또 얘기 여기 펼쳐라 여기 해라 했냐 안 했냐 유치원생 아니죠? 고맙습니다